완벽한 세일즈를 향한 도전 그래서 전 겉모습만큼 고객과의 인연에 충실하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BMW 동동카인 이유입니다 드라이빙 럭셔리 아 네 지금 고객님 차량 출구 차량을 한번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일하다가 가고 있습니다 제자리입니다 이거 530 IE M 스포츠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530I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대리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방법으로 차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출구가 진짜 기다리면은 한 두 달 정도 소요되고요 정말 지금 안 사시면 큰일 나는 차량 바로 530I 럭셔리 차량입니다 이거 진짜 지금 대기하시면은 한 두 달 정도 소요되고요 지금 안 사면 안 돼요 지금 무조건 계약을 해서 출구까지 하시려면 정확하게 이번 달에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못 사요 못 사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하셔야 되고 이 5시리즈 장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솔린 530I 럭셔리 라는 차량 그리고 M 스포츠에 비해서 이제 그런 서스라든지 뭐 이런 요초를 넘을 때 그런 편안함 그런 게 뒷받쳐져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또 카드키까지 지급이 되는 이 BMW만의 5시리즈 차량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모델이 530I 럭셔리 모델입니다 지금 빠르게 선점을 해야 차량을 구매가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셔야 돼요 안 사시면 안 됩니다 반절주행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핸들 있고 지금 라이트까지 있고요 여기가 블랙이 들어가서 약간 좀 럭셔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속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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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떻게 5시리즈 잘 보셨을까요? 아 530I 진짜 구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매를 안 하시면 진짜 오래 기다리니까 5시리즈 물량이 많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께서 빠르게 선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5시리즈 지금 바로 구매하시러 가실까요? 어? 두 두 두 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